미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두 16개 주에서는 다시 경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늘 열린 상원청문회에서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때는 지난 26일로 집계된 수치는 4만 5천 3백 명이었습니다. 해당 수치가 이미 4월의 최고치를 만 명 이상 넘어서며 당시 코로나19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주에서 코로나 발병률이 급증하며 파우치 소장은 지난 정점의 2배가 넘는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주들이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과 술집 등이 문을 열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자 일부주들은 경제 재개를 후퇴하거나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 재개를 중단한 주는 모두 16곳 이 중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주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진 일부주에서 부분적 봉쇄와 경제 재개 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재확산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